1위. 15초 3부 1위. 오우 세상에. 9초 10초. 11. 1위. 15초 3부 1위. 오우 세상에. 3부 1위. 웬일이야. 형번 3위. 최종 4위. 웬일이야. 형번 3위. 최종 4위. 와. 약간 짜릿했어요 그때. 진짜 죽기 살기로 전력질주해서 다이빙까지 하고 튕겨나갈 정도로 해서 기록을 받는데 1등. 너무 좋았어요. 이번 숫자랑 3단 멀리뛰기. 제 5경기 3단 멀리뛰기. 도움닫기 후 빨간색 라인에서 두걸음 스텝으로 뛰어 마지막 세 번째를 점프하여 착지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잰다. 와. 과연 3단 멀리뛰기 최강 점프돌은 누가 될 것인가. 현재 종합 1위는 민혁이 종합 1위입니다. 2위와의 점수 차이는 단발의 차이입니다. 3위랑은 한 발의 차이. 아시겠죠. 굉장히 점수 차이가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점수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 정해야죠. 어떤 순서로 갈까요. 순서는요. 역시나 통돌이 달리기. 꼴찌부터. 누가 제일 꼴찌죠. 대령. 대령. 장대령 화이팅. 다리 길이가 긴 사람이 좋겠어요. 네. 자. 준비해 주시고. 대령. 준비. 출발. 손닫기. 하나 둘. 우와. 하나 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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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 65. 8m 65. 8m 65. 8m 65. 8m 65. 네. 장식 게임하고 다시 게임하면. 8m 65. 2번째. 창제. 이 창제. 이 창제. 이 창제. 줄비. 출발. 출발. 가. 2,14 대박 8m 되게 덥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1위 심지어 창재씨는요 지금 저 빨간선 안쪽을 밟았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정도에요 심지어 창재씨는 지금 저 빨간선이 유권씨의 뒷모습 어깨 두개를 자 세 번째 누구죠 세 번째 선수 유권씨입니다 오늘의 예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권씨 드림팀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유권씨 유권씨는 저는 한 이 정도 서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저희를 준비 출발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선방 했어요 선방 했어요 와우 8미터 70 8미터 70 대륙 넘었어요 넘었어요 대륙 넘었어요 우리 필독씨 예상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 7미터 예상이죠 7미터 7미터 7미터면 꼴찌인데요 8미터 해보겠습니다 8미터 그래도 꼴찌인데요 혹시 죄송하지만 졸리십니까 8미터를 넘어서야지만이 됩니다 에이 자신없는 척 8미터 9미터 4미터 9미터 넘을 것 같아요 뒤돌이